공사비로 갈등을 겪던 재건축 사업이 최근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비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던 조합들이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를 우려해 시공사와 합의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 집값 상승 분위기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작구 사당동, 단독주택 재건축 마지막 주자인 사당 5구역, 500여 가구 규모로 지난 5월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치솟은 공사비 탓에 두 차례 유차를 겪었습니다. 조합은 결국 공사비를 3.3제곱미터당 932만 원 수준으로 올리고 단독 입찰한 현대 엔지니어링을 최근 시공사로 확정했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지만 사업 지연 우려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공 계약을 맺은 후 공사비 임상 갈등에 소가리를 하던 단지들도 최근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반포 한강변 5천 가구 규모 반포주공 1, 2, 4 주구는 기존 3.3제곱미터당 548만 원이던 공사비를 792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데 최근 시공사와 합의했습니다. 당초 시공사가 제시한 829만 원보다 37만 원 낮은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공사 중단 위기를 겪던 청담 3위과 잠실 진주 등도 우여곡절 끝에 공사비 분쟁을 끝내고 일반 분양에 나섭니다. 일각에선 공사비 갈등 해소의 한 원인으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꼽기도 합니다. 공사비가 올라도 분양가를 높여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집값 상승 분위기에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공사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최근 주춤함에서 첨예했던 재건축 공사비 갈등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